K&N은 6.25 전쟁 당시 발생한 보도연맹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아픈 역사임을 보도했는데요. 그 유족들도 빨갱이 자식이라는 낙인 속에 대물림되는 고통을 평생 겪고 있지만, 명예 회복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90살이 된 합한임 할머니. 아직도 66년 전 농사를 짓다 끌려간 남편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28살 젊은 나이에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은 가족들에게 평생 대물림돼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도연맹원이 빨갱이다는 그런 운명을 씌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구를 하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가족은 보도연맹 사건으로 연자제에 걸려 공직 진출기에도 박탈당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진주 보도연맹 희생자 44명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도연맹 희생자가 최대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희생자 명예 회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빨갱이 자식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묵 속에 살아가는 유족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긴 국가는 이제라도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